맞다 파르시 공중에 있는거 딱 끌어주시구요 잡았죠 메르시는 못잡았어 왜 연사 왜이래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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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일어나노 아씨 아이고 잘 잔다 나 그 노래 존나 싫어해 존나 찐이란 노래거든 개 싫어 찐질하는 노래 아 진짜 찐질하다니까 가설 딱 들어보면 야야야 뒤에 포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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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노래야? 아니 하트브레이커고 치질 브레이커 네 아니 우리 우리 다스 궁 찼니? 있네 왜 안쓰는거야? 아 몰라 어 야 딱딱딱딱 개씨발 새끼들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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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어 저 살려주세요 오케이 유리개숭 아아아아 느금바 유리개숭이 더 좋아보이네 권지용 컷 이게 돼? 되네? 메르시한테 뽕을 주는건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 제발 하 잡았다 그래서 어떡해 그렇지 그렇지 아니 뭉테로 있단 말이야 이게 뭉테로 있단 말이야 이게 뭉테로 있단 말이야 뭉테로 있단 말이야 뭉테로 있단 말이야 알고리 명중률 62% 꺼야겠다 어디요 또 마구 그냥 0 뭔소리야 이거 아니 배영지 그 농공으로 찾아 살짝 빛나서 실패했는 와 뭐야 우와 퍼펙트 스탯 야 노란주 상에 먹었는데 스피드 올라오고 데미지 올라오고 연사 올라오고 이게 뭐야 아니 한국어 아닌거 기잘라기야 기잘라기야 아니 내가 음성대사가 별거 아니군요 이지랄한거 화가 머리끝까지 이지랄한거 야 유계승 미쳤다 데미지가 뭉테로 쓰단 말이야 이게 아니 지금 봤어 존나 총댕이 힌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시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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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프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냥 죽고 그냥 빨리 와 블러디고스트 wash아 사jon 野 Nab 시프트 존나 도전 위 야 포탑체곱 힐 언씨야 노인자 연합 이런és 그건 넣 얘가 신 리프트 우클릭까지는 상대가 반응 못하는데 평타 나가는 게 그 사이에 상대의 CC가 풀려가지고 어디 가노 어디 가노 어디 가노 개새끼네 그 사이에 약간 메이 매크리 그런 애들은 안 죽음 나가 두방 컷 안 볼까 메르시군 아 메르시군이래 메이군 그 포탑을 맞아놨나 우리 아 왜 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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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다 더 이상 안 된다 스윗 어 6곳은 4금 좋고 6곳은 4금 지금 상대 손브라이 있다 야 어서 빨리 뒤진다 저 내가 항돌 해보라니까 아니 올팀 딜러가 저 모양인데 니가 딜금 먹어야지 아 그렇군 딜러가 누군데 바스온 포탑 아니 그래 포탑 2명 어 바스온 토르빈 진짜 포탑은 최고다 아 오 깨안네 야 우리 지금 시발 너무 완벽하게 밀고 있어서 진짜 공들이었는데 한번 한번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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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 토르비 안보노 민원 바스온 대새끼 자 자 1금 나옵니다 저 방금 뺏겼거든요 하핫 우리 좀 없어 뭐 바스온이겠지 그래도 말해야지 어떻게 바스온이 있겠지 시작부터 그런 패턴을?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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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드군! 그렇군 이제 알겠다 어머니가 그 E를 남용해서는 안돼 그래서 아 이거 안맞아? 오 어디갔소? 아우 맞다 건드리지 말라 어디갔소? 이제 요거서라도 최저웁니다 아 이래 아니 이거 일어난거야 난 일어나고 시작하고 때린거야 아 오케오케 일어나서 눈대고 때린거야 야 이거 자리야 웃음이 약간 그건데 내 웃음인데 봐봐 요건소 웃음 눅마 호호호호 하나 봐봐 봐봐 못해보는데 그렇지 더지가 많고 더지가 많고 다 죽어라 넌 살려줬어 뭐야 이거 오늘은 똥 싸보자 와 힐은 영혼이가 줄거야 돈이 좋은데 안되겠다 이거 줘야되겠다 힐 어 이거 왜 안뽑고있어 아무도 하 아 레이스 아 아 시발 진짜 와 이거 철깍 똥 똥해도 시발 정주야 아 나 타 잘 잘 왜이래라 왜이래라 오 막퉁 할게 없네 미치겠네 미치겠네 먼저 니가 이겨 맞아요 이게 안맞아? 아니 이게 왜 안맞냐 봉지랑 옵션 물음표 광릉이 좋다 야 야구 왜 나만 죽냐 맨날 잠깐만 어 잠깐만 계엄령인데요 살리고 있다 야 계엄굴이다 계엄굴이다 조심해 왜이래 와 혈사 이거 먹어야지 이거 먹어야지 둘 다 먹어야지 아니 뭐야 아니 나 실드 광벽 없을때 제대로 꽂았는데 왜 안들어갔냐 그래? 괜찮다 괜찮다 우리 밀어가지고 근처에서 구한다니깐 우리 입구받기 당하겠다 이러다 망 뭐야 갑자기 개가 된거죠 망 망 아 또 아니 2금에다가 딜은이다 말이 되냐 이게? 나 안한대 저 3금이에요 딜금이라고? 하나가 딜은 딜은 딜 아 매달 없는 사람 나오셔 나옵니다 누구야? 누구야? 야이씨 옵션 사기다 아니 밀어 밀어 나 힐 나 칭찬레벨 올려갔다 아까 3레벨로 올렸다며 맞다 구분이 좋다 아아 저거 저게 안준냐 굉장히 아쉽지 내가 지금 에덴을 하는건지 로플한건지 모르겠다 한대도 맞으면 안돼 우리 대포 때문에 야 리퍼다 아 아 느금만 왜 들어가 죽어 이때 밀어 이때 밀어 난 아직 안됐다니까 어떻게는 되네 근데 와 선상 별이긴하군 밀어 밀어 빨리 밀어 빨리 밀어 와 모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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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프랑 같이 사면 좋긴한데 뭐 비싸 리퍼 워크 없니 혹시? 없음 말고 에그 피해 아니 이번판 애들이 왜 이렇게 무빙이 현란해 그래비 이렇게 안맞은건 안맞은전 처음인데 아 진짜 아 웃겨 우수아 이긴다 이건 네 두부 야알 잘 밀었다 이건 아 아 차이 이건 두킬 딜금 이건 세번 줬는데 당연히 먹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군 아 아 아 자리야 차이 아 자리야 차이 시발 자리야 자리야 지금 뽕 뽕 사먹은 자리야 vs 그냥 자리야 그냥 자리야 그냥 자리야 흠 아 아 아 아 아 다 부지 야 폭 나한테 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죄송 안한다 안 죄송해 저 양심 없는 새끼 좀 마라 킬 주지 마라 그래서 온산에 방벽 해달라고 하기 좀 그래 아 아 네 로 10 17원짜리 염머 허 아니 이 새끼 방향하냐고 물어보려다가 내가 이미 탱크 두 명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탱크 좋아요? 탱크? 이심스럽지 않나 머리 좀 머리 좀 두자 탱크? 나 골라갈래 땅크 땅크? 어 경 진압하지 않을 수 없잖아 네 자 위도로 못타네 어? 연수야 이럴때 방벽 안좋아 벽 뒤에 있었잖아 벽 벽 기어로 아오 트레이서가 송지를 트레이서 그러다가 트레이서 딱 잡잖아 그럼 기분이 개좋아 이장신구네 쟤는 그랩 없이 그냥 근접샷 한번만 뽀록으로 터져도 뒤져가지고 아니 잘 자는군 오우 말 아니 유얼스 쏘으려던거 개 뽀록으로 내가 맞아 히힛 아 약간 한정? 아 한정 어어 야 야 이거 뭐야 아 시갈려 아 시갈려 아니 애쉬가 생각보다 되게 센네 맞다 나름 저격인데 헛판좋 더 헛판좋 저격있다 놀랍게도 근데 그 위도일 뿐인데 위도가 못할 뿐이지 나 이거 그냥 방벽 방벽 아 방벽 다시 에요 다시 또 시갈려 나 도망갈려 에이 죽고 렛칼 타는거 같으니까 다른 애들한테 줘라 저 공준비됐어 일부러 이곳 이거 한차례 내줘야하는건가 한 번 줘야돼 괜찮아요 저 위에서 박수 포털 개 지랄 포드 잡았다 로드호그 잡았다 플랜시가 터지겠어 플랜시가 안 나오지 않네 아니 이거 그랩 끌었는데 벽에 막히는 거 좀 많이 빡치네 예 오소오소 내려오고 쟤 저기 나온다 저기 나온다 사거리가 왜 이래 사거리가 왜 이래 가자 도미는 캐릭터 보셨 오 키로 올라갔다 아싸 니가 힐러하는게 낫다 차라리 빠따 들고 아 누구지 브리키턴가 원소원소 뒤에 뒤에 트레이 아니 저까지 안 갈거임 왜 여기서 막은 그건 아니잖아 뭐 어디에 뭐 여기서 나가 그냥 뭐 어때 뒤에 스트레이 졸라 깝치는데요 칼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낫 아 아 임펜트 2 있구나 방벽 좀 방벽 좀 방벽 없으면 콜 땅땅땅땅 헐 에반데 아아아아아아 어디까지 밀려나는거야 도대체 에바야 에바 틀에 뒤로 본다 야 밥 밥 재울 수 있냐 근데 밥 재울 수 있을까 영원이가 나오세요 잘 빨리 세렴다 세렴 오 잘자네 아 해본다 아 아 아 아잇 아 돈이 없는데 다행이다 결국에는 손재원 잡았노 아니 많이 잡는데 첨받더라고 어 뭐야 야 아 저기 애쉬 애쉬 한조 아 아 나 저거 너무 빡센데 아 아 아 아니 나 이 자리에서 누구한테 두 번이나 죽을거였네 오 왜 건조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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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야 야 2분만 뭐 치자 2분 3초 남았다 이거 가봅시다 일단 로드 로드 궁 빠짐 아 엄마 아나도 공 빠졌고 트레도 방안전이 빠졌고 아 저기 너무너무 탁월해 애쉬 공 한번 더 짰겠네 애쉬 겐지? 겐지 원래 있었냐 근데? 쟤네 조합 저러면은 이까지 밀로 못 들어오셨냐 아냐아냐 모른다 모른다 저도 모른다고 아 나이 가미카드 그냥 방금 내가 끈게 아니라 오리사 누구 한거 맥커리랑 오리 그게 뭐냐 뭐이라 컷 잠깐만 여기가 어 어우 씨 아나 혼자 잡았고 아 대본가 있네 호 야 아래쪽에 겐지 어 메시피 어 에게인지 구운델라 칸을 가진거 아이가 아 으 너무 힘들어